마법을 왜 배우냐고? 크레시딧? 아직은 내 마법 능력이 부족해서 널 신을 수 없지만 언젠가 신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땐 친구들이랑 더 넓은 세상 보고 싶어 가능하겠지? 좋아, 그럼 우리 어디부터 가볼까? 저 맘 마다 끝에 뭐가 있을까?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? 천사와 낙을 보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가 귀를 내보며 오직 내게만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는 듯이 날아가 볼까? 작게 높은 곳 아무도 없는 세계 그렇게도 많던 질문과 풀리지 못한 나의 수많은 얘기가 돌아보고 서면 언제부턴가 나도 몰래 잊고 있던 나만의 비밀 왜 내 왜 잊어버린 걸까?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젠 내게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도로씨, 너 그렇게 감상에만 젖어있다간 내일 대회에서 절대 이기지 못해 미안해 넌 강한 마법의 구두를 가졌어 그 구두를 사용하려면 네 자신부터 강해져야 된다고 무엇 때문에 강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정말 넌 제재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야? 우린 친구야, 우리 모두 다 그래? 그럼 증명해봐 정말 쟤들이 널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어떡해? 글쎄? 기회가 있겠지 나 이제 더 이상 놓치지 않아 나의 잃어버린 기억 이제 날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라비 할아버지 라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 작은 소망은 나의 잃어버린 기억 나의 잃어버린 기억 아멘